리명웅, 45개월 연속 브랜드 신뢰도 1위 그의 독특한 행보와 팬들이 이 성공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분석해보자. 2024년 9월,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파란을 일으킨 소식이 전해졌다. 이명웅이 무려 45개월 동안 브랜드 평판 1위를 차지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의 이러한 성과는 단순히 인기 있는 가수의 수치적인 지표에 그치지 않고 그가 한국 음악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팬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그를 진정한 국민 가수라 칭송하고 있다. 과연 이명웅은 어떻게 이러한 독보적인 위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일까? 1. 이명웅의 성장 배경 이명웅은 결코 순탄한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가난과의 싸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꿈을 키워가기 시작했을 때 많은 어려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오지션 프로그램에 도전하며 현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이런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며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의 고난의 여정은 무명 시절의 힘든 생활로 이어졌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런 열정이 그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다. 팬들이 그의 목소리를 천상의 목소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의 노래가 단순한 음표의 나열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로서 깊은 울림을 전하기 때문이다. 이명웅의 음악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느끼는 감동을 준다. 이 45개월 연속 1위의 비결 이명웅이 45개월 연속으로 브랜드 평판 1위를 차지한 이유는 그의 끊임없는 자기관리와 팬들과의 소통에 있다. 그는 항상 최고의 무대를 위해 노력하며 팬들을 위한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신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팬들과의 소통은 그가 독보적인 가수가 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이명웅은 팬들의 의견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며 팬미팅, SNS 활동,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팬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 그의 자선 활동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그는 자선 축구대회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활동을 통해 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그의 진정성은 팬들의 더 큰 애정을 이끌어내고 있다. 3. 팬들의 뜨거운 반응 이명웅이 45개월 연속 브랜드 평판 1위를 차지한 소식에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팬들은 이명웅이 아니면 누가 1위를 할 수 있겠냐라는 찬사를 쏟아내며 그의 모든 활동을 주목하고 지지하고 있다. 특히 그가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인 삼시세끼 라이트에서 보여준 모습은 팬들에게 힐링과 감동을 주었다. 차승헌과 유혜진과 함께하는 자연스러운 모습 속에서도 이명웅은 따뜻한 매력을 발산하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그의 출연 하나로 방송의 시청률이 급증하는 등 이명웅의 영향력은 단순한 가수의 경계를 넘어 국민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4. 글로벌 스타로의 성장 이명웅의 인기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 어린이 그림책으로 출간될 정도로 그는 한류스타로서의 입지를 더욱 다지고 있다. 그의 인생 스토리는 단순한 가수의 삶이 아니라 가난한 시절을 극복하고 부모님을 위해 헌신한 감동적인 성공 스토리로 회자되고 있다. 그는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연속 매진 기록을 세운 세계 최초의 트로트 가수이며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도 1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그의 명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는 그가 단순히 국내 팬들에게만 사랑받는 가수가 아니라 세계적인 가수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지속가능한 성공의 기반 이명웅의 행보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연말 고척 스카이돔에서의 리사이트를 비롯해 그의 활동은 더욱 다채롭고 화려해질 예정이다. 팬들은 이미 이명웅의 차기 활동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의 다음 무대가 무엇일지 궁금해하고 있다. 이명웅의 독보적인 행보는 국민 가수의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그는 앞으로도 1위를 계속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전설을 써내릴지는 시간만이 알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명웅은 이미 팬들에게 영원한 영웅으로 남았다는 사실이다. 6. 음악적 재능과 브랜드 가치 이명웅의 45개월 연속 브랜드 평판 1위라는 경이로운 기록은 단순히 운이나 일시적인 인기의 결과가 아니다. 그의 독보적인 음악적 재능과 끊임없는 자기관리가 만들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국제 음악 전문가들은 그의 실력과 브랜드 가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명웅의 노래는 단순한 트로트 장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감성을 담고 있으며 트로트 음악을 글로벌 무대에서 재조명하고 있다. 그의 음악은 일본, 동남아시아, 심지어 미국과 유럽에서도 팬덤을 형성하며 한류 열풍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있다. 미국의 음악 전문지 빌보드는 이명웅을 두고 그의 노래가 언어를 추월해 감정을 전달하는 힘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한 평론가는 이명웅의 목소리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 같다고 극찬했다. 이러한 평가는 그의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는 이유를 잘 설명해준다. 영국의 음악평론사이트 네미는 이명웅의 독특한 음악 스타일과 무대 매너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가 트로트라는 장르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음악적 요소를 결합해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냈다고 언급했다. 이는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융합으로 그의 공연은 언제나 감동을 주며 관객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이명웅의 브랜드 평판 1위 기록이 이렇게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팬들과의 끈끈한 소통을 통해 지속적인 인기를 끌어왔기 때문이다. 한국의 브랜드 평판 연구소는 이명웅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하며 그가 45개월 동안 1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핵심 요소로 강력한 팬덤과 꾸준한 자기개발을 꼽았다. 8. 팬덤의 힘 브랜드 평판 전문가들은 이명웅이 단순히 인기를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팬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성실한 이미지로 인해 강력한 신뢰를 쌓았다고 분석했다. 그의 팬들은 그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더 큰 응원을 보내며 이러한 팬덤의 힘이 브랜드 평판 1위라는 기록을 만든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또한 4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이명웅이 이룬 수많은 성과와 활동 역시 그의 브랜드 가치 상승에 큰 기여를 했다. 그는 음악뿐만 아니라 예능, 키에프, 자선활동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꾸준히 구축해왔다. 특히 자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팬들과 대중의 큰 호응을 얻었다. 9. 국제적인 팬덤의 확장 이명웅의 팬덤은 이제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규모로 확장되고 있다. 그의 해외 팬들은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그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그를 응원하는 국제적인 팬 커뮤니티가 날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에서 그의 인기는 한류 팬덤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명웅의 글로벌 팬덤은 그의 음악적 성과에만 그치지 않고 사회적 메시지와 선행에도 많은 관심 이명웅의 글로벌 팬덤과 상통됩니다. 2월에 focus. 3월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진정된 parten의 감정 이름을 누르고 있다는 점이 할 수 있는 이 상탑인의 분들과 많은 사람들이 더욱립하는 것 같더라구요.